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정말 윤 대통령 주변에 의사친구가 없나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이 주변에는 의사친구가 없나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사친구가 있으면 불러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친구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치의들은 할 수가 없지만 의사들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 의사분께서 쓰신 글입니다. 정부는 의로를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윤 대통령의 의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박민수 차관이 겉은 알겠죠. 대략은. 그러나 그 안에 의로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지는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폼을 잡은 겁니다. 그게 비극인 거죠. 알 수가 없는데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폼을 잡은 겁니다. 그게 비극인 겁니다. 그게 다 솔직함과의 이별이 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정직했으면 절대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죠. 정부는 의로를 모릅니다. 윤 대통령은 의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모르지만 의로 사태를 공부하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모르지만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면 찬양직합니다. 모르면 제대로 아는 전문가 의사에게 의로를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를 못 믿어서 못 맡깁니다. 의사를 많이 모아놓고 뭔가를 결정하도록 하면 정부 스스로 자기가 속아도 알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로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가급적 의사를 배제합니다. 전문가에게 휘두르기 싫고 휘두르고 싶은 겁니다. 완장을 찼으니까 휘두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죠? 아주 용감하게 oecd 평균 1천 명당 몇 명이 부족하니까 연 2천 명 총 1만 명을 늘리겠다. 그렇게 호기께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내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런 무식한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똑똑하다고 이렇게 뭡니까? 이야기를 한 거죠. 모르는 겁니다. 세상 만사의 출발은 내가 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런 생각하게 되면 정책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분야도 아주 잘 압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하는 혹은 구색만 갖춘 위원회를 양상해서 결정합니다. 인민민주주의 체제입니다. 문제는 휘두르고 싶은 욕심만 있지 정작 의로에 대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사들을 믿지 못하면서 의사들에게 정부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칭입니다. 그냥 정부가 빌런입니다. 악당인 겁니다. 빌런은 여러분 나쁜 놈 악당이나 뜻인 겁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으면 친구는 제대로 이야기를 해 줄 거 아닙니까? 또 친구와 함께 여러분들 누구를 정직한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고 다 정직함의 부재 정직함의 실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시영 선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비난한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를 전부 다 뭉개는 겁니다. 이 정직하지 못한 그런 대가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넘어갈 수가 없고 전부 다 비용을 치르게 될 겁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거짓말 안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듣거나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는데 그거는 또 못하겠던 겁니다. 완장은 찼으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맞는 겁니다. 이 내용이 결론인데 정부가 나쁜 놈이다 이야기인 거죠. 빌런이다. 오늘 얘기 좋은 글을 쓰는 안양수 선생 개업이신 같은데 대개 환자들이 공단으로부터 의사의 부당 진료로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의사가 아주 몹쓴 짓을 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한국에서 환자들에게 통보하는 부당 진료는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말하는 부당한 행위는 대부분 의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진료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부당하다고 말하느냐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부당행위라는 낙의를 찍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분 심사 기준은 전혀 공개가 안 되는 겁니다. 심사 여러분들 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부당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겁니다. 누가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심사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학부 교수의 진료도 부당행위라며 삭감의 칼을 휘두르는데 대한민국입니다. 도대체 의사를 양성한 대학 교수에게도 부당 진료라는 낙인을 찍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요. 심사평가원은 공개하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꿀릴 게 없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20년째 문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부정의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지금 정도 여러분들이 이 상태 장기 상태가 돼서 윤 대통령이 자신이 있으면 왜 나서가 뭡니까. mbc kbs sbs 다 동원해 가지고 왜 여러분들 다시 또 전공의들에게 억박지르지 못하겠습니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 가우잡기 좋아하시는 분이 왜 이러면 sbs mbc kbs 다 동원해 가지고 의료사태를 종결하기 위해서 전공의를 몇 년 몇 일까지 이러면 저는 복귀하라. 왜 이렇게 못합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겁이 나는 겁니다. 왜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제 이야기나 의료계 인사들의 이야기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원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다 책임을 나중에 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부당진로행위를 여러분들 때리는데 부당진로행위의 평가기준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부당진로행위의 평가기준을 여러분들 발표해야 사람들의 평가기준을 맞춰서 부당진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었으니 말이 됩니까. 심사원은 공개하라는 요구를 오랫동안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부당진로평가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칼자고 여러분들 뭡니까. 자르고 싶으면 다 자르는 겁니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물론 의사들 중에 부당행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본의 진로비 심사과정이나 동료 의사들이 많이 개입하는 모양입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당행위에 대한 그런 처벌이 주어지는데 과거 간담회나 면접의 주의 조치를 반복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 이게 되게 동료 의사들이 많이 평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칭찬인 겁니다. 내가 보면서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갑질이 생활되어 있구나. 여기 이제 여기 안양수 여러분들 이분께서 아들을 치료한 것이 부당진로 행위를 했다고 여러분들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한바닥 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 여러분들 진로 행위에 한급금이 나왔으니 받아가라.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상대로 돈 몇 푼 더 벌어먹겠다고 부당한 짓을 했고 그걸 공단에서 잡아 내 한수 했으니까 보험가입자인 내게 찾아가라고 전화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더니 순간 당황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왜 이분이 외과의사 필수의료과를 포기했는가 여기 아주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인턴이었을 때 화상으로 입원한 남자의 대략 9살 10살 되는 아이가 화상으로 꾸준히 치료받다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했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것이 일반 외과에서 정상적으로 화상치료를 하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으니까 부모가 결과가 나쁘니까 의사한테 화를 내는데 단순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책임 문제가 의사 쪽에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과는 자신이 제대로 모든 것을 했는데 결과가 나쁘니까 이런 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느껴서 일반 외과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교과서대로 틀림없이 치료했는데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점이 바로 필수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더라도 필수 의료과를 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 당시 보니 화상의 면적이 상태가 처음부터 안 좋으니 의사가 제대로 하더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모든 사람을 살릴 신도 아니고 그 영역도 알다시피 이미 알려진 의료기술을 하게 한계가 있고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당시 필수 의료과가 아닌 과를 선택하여서 잘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서 그나마 자유롭지 않아도 최소한의 피해만 있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외과의사분들에게 이런 모든 악조건에서 일을 하든 할 수 없든 그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과 신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한 번 드릴게요. 서양인하고 한국인들 차이에 굉장히 큰 것이 있는 것이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들었는데 세월호 사건하고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간 비행기가 러시아 상공에서 격주한 사건이 거의 같이 발생했거든요. 세월호는 수년간을 끌어가지고 결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했고 지금도 이러면 계속 그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합리주의 정신이다 이렇게 치면 화란 네덜란드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네덜란드의 합리주의 정신의 그런 보고입니다. 서양인들하고 한국인들은 아주 다릅니다. 서양인들은 엑시던트 사건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해난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일본처럼 이런 신조 새로 지은 비싼 배를 몰면 좀 줄어들겠는데 일본에서 10년 이렇게 쓰던 배를 가져와가지고 해난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그럼 왜 이런들 세 배를 못 쓰냐? 당연히 뭐죠? 운임이 싸니까 이런 세 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하고 맞붙어서 수조원을 퍼분 겁니다. 그건 한국인의 의식구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여러분들 국토가 넓기 때문에 남쪽은 허리케인도 많고 토네이도 중부는 토네이도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텍사 쪽은 사이클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폭풍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중부의 토네이도 같은 거 여러분들 서처 지나고 나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천재 지변인 겁니다. 그때 이런 미국인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 이런 표정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의 이름은 악을 쓰거나 정부의 악을 안 씁니다. 그 천재 지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준비해야 되지만 자연에 불과 학력한 여러분들 힘 앞에서 인간의 나약성을 깨우치고 물론 미국은 또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악을 안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서구인하고 한국인은 차이가 참 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언젠가 여러분들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아주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런 암센터인 MD 앤더슨 하스피털에 오랫동안 여러분들 근무했던 한국계로서는 아주 걸출한 능력을 발휘했던 김의신 박사 암 전문가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대요. 귀국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한 번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암 통보를 받았을 때 미국인하고 한국인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냥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미국인들은 암을 통보받았을 때 냉정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 온 겁니다. 울고불고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인에게 이런 암 통보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겁니다. 생사관이 많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미국의 서부 영화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미국을 여행하다 보게 되면 웨스트 서부는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광활한 초지 같은데 1마일 2마일 간격으로 여러분들 개인주택이 그걸 개인주택이 있으면 길가에 여러분들 우편함이 있습니까. 그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걸 연방정부 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주정부 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카운티 여러분들 탓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폭풍이 오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피해를 입게 되면 뭐죠. 내가 헤쳐가야 될 상황이고 내가 헤쳐가야 될 삶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서구 영화나 여러분들 웨스트를 다룬 영화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척박한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 드린 게 왜 이야기 드렸냐. 이 창만님이 외과를 포기한 것이 인턴 시절 때 이런 교과서적으로 6, 7, 9, 10세가 되는 어린 아이의 화상을 치료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상태가 좋지 않아가 여러분들 죽음을 맞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라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항상 불확실하면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몸 구조가 다를 거니까 의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결과가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겠죠. 그거를 한국인들이 못 받아들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소송이 미국보다 훨씬 저는 클 걸로 봐요. 통제 불가능한 삶에 대한 부분이 익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여기다 변호사 수가 늘어났죠. 의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전혀 피해가 없죠. 의사는 만만하죠. 돈이 좀 있을 것 같죠. 변호사들은 얼마든지 뭡니까 큰소리 치죠. 의료소송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건 사고는 발생할 수 있고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걸어가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자식은 반드시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식은 잘 돼야 되고 해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현직 의사께서 말씀하신 내가 왜 외과를 택하지 않았는가. 전형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걸 통제할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